어제 오후에 시작된 비가 지금도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맘때면 한겨울 날씨여야 하는데요. 오늘 아침도 봄만큼이나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8.4도,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달 말까지도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당일에는 구름만 지나겠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밤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 12도, 창원과 거제가 1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남해와 동해상의 파도가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